자 안녕하십니까 주자 여러분들 여의도에서 13년간 기자 생활했던 박진아 기자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이 금리 인상 기조와 글로벌 경기도나 우려로 하여금 해외 증시들의 변동성이 있었죠 그러면서 우리 삼성전자에도 미쳤던 영향들이 좀 있는데 금일 같은 경우는 한 주의 시작이기도 하고 제가 금일 가져온 내용들로 하여금 주주분들 앞으로 삼성전자 수익 실현 때까지 발뻗고 주무실 수 있는 내용들로 영상이 싹 다 녹여드릴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유튜브 영상들을 보다 보면 이제 올라간다 무조건 올라간다라는 기대감을 심어주면 주주분들의 조회수나 좋아요를 보면 반응이 상당히 좋던데 저는 그게 아닌 오늘 있는 그대로로 하여금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자 이거 제 영상이죠 보면 제가 8월 19일날 올려드렸던 영상인데 이 영상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다시 8만원대로 자리를 해주면서 아 결국엔 다시 한번 올라와 주는구나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결국에는 지금 7만 8,300원으로 다시 한번 떨어지고 있어서 많이들 걱정을 하실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첫 번째로 통째로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삼성전자는 어차피 우리가 단기적으로 보고 진입한 종목이 애초에 아니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9월 금리인화 이전까지 파동이 있을 거고요 9월 지나서 10월쯤에도 파동이 한 번 더 있을 겁니다 적어도 11월 미국 대선 전까지는 파동이 있을 건데요 이런 파동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기회로 삼고 주워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7만 8천원 이 구간에서 추가 매수하시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금일 영상에서 다 말씀 자 정확히 8월달 이 7만원 구간대부터 우리 주주분들께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물량 담는 구간 절대 아니라고 주워 담지 말라고 그리고 담아 안 되는 이유를 제가 딱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때 영상 올린 후에 진짜 주주분들께서 우르르 연락을 주셔서 제가 잠도 못 자고 몇 주 동안 매수 타점만 일일이 잡아드렸던 기억이 아직까지도 생생하네요 근데 제가 제일 중요한 건 이 영상에서 뿐만이 아니라 라이브에서도 자 이때 더 떨어질 거다 수익 구간이면 용돈 개념으로 살짝 5% 정도 분할 매도해서 재미 보셔도는 되는데 절대 절대 매수만큼은 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분명 이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타점 잡아드린 분들 중에서도 이때 잡으셨던 주주분들 엄청 꽤 많이 봤습니다 왜? 왜 매수하셨을까요? 당장적으로 88,800원을 찍고 주가가 떨어지는 걸 보니 불안하니까 당장적으로 다들 불안하시니까 그쵸? 근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지나간 일 배제하고 말씀을 좀 드리면 이때 물타기에서 평단 제대로 못 놔두신 주주분들께도 금일 결국 성공 가능한 희망의 기회 제가 드릴 겁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제 정보 싸그리 다 가져가심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해외 증시의 변동성 뿐만이 아니라 지금 1차적으로 봤을 때 우리 주주분들께서 보셨을 때 이 삼성전자 왜 이렇게까지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뭐요? 외인들의 매도세죠 자 외인들의 매도세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만큼까지도 하락이 나와줬다 라고 하더라도 정말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주주분들도 아시겠지만 주가도 추세가 있지만 이 외인 수급에도 어때요? 추세가 있습니다 잠깐 매매동에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졌을 때 어때요? 매도 물량 어마어마하죠? 자 근데 여기 보시면 매도 물량이 마구 터지고 나서 매수 물량이 나오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그리고 모건 스텔리도 좀 보자라고 한다면 자 똑같죠 자 그럼 우린 이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돼요? 자 다시 이렇게 외인들의 매수세가 붙어주냐고 한다면 다시금 반등 나올 기세가 보이고 있다라는 건데 우리는 그러면 반등 나오기 전에 붙어서 우리가 먼저 물량을 최대한 저점 구간에서 담아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우리 주주분들과 소통을 하다 보면 더 확실해지는 게 하나요 뭐요? 자 여태까지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면서 중간중간마다 물타기를 진행한 탓에 지금 현재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자금이 넉넉치 못한 상황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추가 매수도 진짜 바닥을 잡아서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오전 장시작 전 그리고 밤마다 완전 저점 타점을 공유해드리고 이에 따른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어요 라이브에서 자 제 라이브 방송 꼭 들어오시고 주주분들 출근길 그리고 주무시기 전쯤에 매일 진행하다 보니까 이 라이브 들어오셔서 궁금하셨던 부분들 그리고 걱정되셨던 부분들에 있어서 여쭤보시는데 전혀 부담 없으실 겁니다 꼭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그러면 외인이고 기관이고 다시 주어 담을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나와야지만 매수물량이 쏟아질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뭐요? 우리 주주분들 근래에 이 기사를 보시고 엄청 놀라시고 걱정을 하셨을 건데요 이 기사 제가 간단히만 읽고 악재가 아닌 이유를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문단 뭐요? 삼성전자의 5세대 고대 역폭 메모리인 HBM3E의 엔비디아 공급이 사실상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HBM3E 대신 곧바로 HBM6세대인 HBM4 납품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만에 하나의 연내 퀄테스트 승인을 받는다고 해도 내년 4분기에 엔비디아가 차세대 HBM4를 탑재한 AI 가속기 무빈을 출시할 예정이어서 삼성전자 입장에선 HBM3E 납품에 연연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정통한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HBM3E 엔비디아 납품은 이제 지연 수준이 아니라 사실상 납품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삼성전자가 HBM3E 대신 차세대 HBM4 납품에 매진하는 것이 순서상으로도 맞다라고 밝혔다 자 이 내용들에 대해서 깊게 좀 자세히 보시는 주주분들 진짜 절대 못 봤거든요 제가 여기 보면 이제 지연 수준이 아니라 엔비디아 납품은 이제 지연 수준이 아니라 사실상 납품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여기 앞에 왜 안타깝게도 송긋스럽지만 뭐 이런 맥락상 부정적인 단어가 왜 없었냐에 대해서 저는 해석을 해봤거든요 주주님들 제가 해석한 부분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첫 번째 1차적으로는 특히 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인 AI 가속기 블랙웰 울트라에 들어가는 HBM3 12단의 경우 SK하이닉스는 이미 양산을 시작했다 이 때문에 설령 삼성전자가 뒤늦게 HBM3 퀄테스트를 통과한다고 해도 SK하이닉스와 납품 시간차가 벌어져 납품으로 얻는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라는 이유가 있고 자 두 번째로는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여태까지 빌드업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이 HBM4 결국 이 TSMC도 SK하이닉스도 아닌 삼성전자가 납품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제가 왜 이렇게 또 해석을 했는지 요점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이 엔비디아에게 HBM을 꾸준히 납품하고 있는 이 TSMC와 이 엔비디아와 사이가 점차 틀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주로 생산비용의 상승과 그리고 공급지원 문제에서 비롯이 됩니다 이 TSMC가 첨단 반도체 공정의 생산비를 인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이 엔비디아와 같은 고객사에게 아주 큰 부담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 엔비디아 측이 우리만의 라인을 줘 라고 TSMC한테 말을 했어요 그랬을 때 이 TSMC가 엔비디아에게 우리가 왜? 안 돼! 라는 식으로 나왔으니까 이 엔비디아가 어때요? 썩이 나가버렸다 근데 이 TSMC가 일을 잘하면서 자기들의 주장을 세우면 할 말도 없지만 이 TSMC 생산 일정 지연이 엔비디아 제품 출시 계획에 차질을 빚는 경우도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로 해서 이 엔비디아와 TSMC 골이 깊어지고 있으니 당연히 엔비디아는 이 TSMC의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 있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수출처를 모색할 수밖에 없겠죠? 그쵸? 그 기술력이 충분한 기업을 찾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선택지를 봤을 때 정확히 3개입니다 뭐예요? TSMC 그리고 SK하이닉스 그리고 우리의 삼성전자 자 근데 TSMC 빠지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근데 우리 주주분들 SK하이닉스가 그럼 당연히 되겠지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쵸? 자 SK하이닉스와 엔비디아 협력 HBM4 협력 유가능한 이유 10초 만에 말씀드려볼까요? 이 HBM4에 들어가는 핵심인 베이스다이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 없다 끝 SK하이닉스는 자체만으로 못 만들어요 자 이 이유 말씀드렸으니까 여기다가 제가 살을 좀 붙여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 베이스다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자 GPU 있습니다 그쵸? 이 GPU 옆에다가 메모리 칩을 붙이는 게 HBM3이다라고 한다면 HBM4는 GPU 깔고 위에 베이스다이를 놓고 그리고 위에다가 메모리 칩을 쌓아 올리는 게 HBM4입니다 근데 이 기술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SK하이닉스가 우리의 삼성전자와는 손잡을 수가 없으니 이 TSMC와 손을 잡게 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 SK하이닉스는 TSMC와의 협력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이러면 어떻게 돼요? 자 추가적인 협력 비용들고요 그리고 생산 효율성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공급 과정에서는 자 한 가지의 생각이 아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가면은 공급 과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복잡해지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자 어때요? 단점 그 자체다 이거는 손잡게 된다라고 해도 문제가 발생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반면에 삼성전자는 이 HBM4에 들어가는 핵심인 베이스다이를 독자적으로 생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중간 과정을 생략을 하고 엔비디아와 직접 거래를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공급망도 짧아져서 비용 어떻게 돼요? 절감됩니다 그리고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고 외부와의 협력 없이 빠르게 이 부분을 대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럴수록 어떻게 돼요? 고객사들에게는 더욱더 매력적인 파트너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 삼성전자는 독자적인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하여금 이 HBM4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향후에 반도체 시장에서 계속해서 경쟁력을 유지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이 SK하이닉스가 협력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과는 대조적으로 삼성전자는 혼자서도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마지막은 지금인데 자 지금 현재로서 자금이 넉넉치 못하다 하시는 주주분들 우리가 이렇게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근거들이 널리고 널렸는데 이 자금이 넉넉치 못하다 하시는 주주분들은 지금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자 내 평당가가 지금 이렇게 높은데 내 자금이 넉넉치 못한 탓에 잠자코 기다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랍시고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시는 주주분들 자 지금 죄송하지만 주주분들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주주님들 아무리 장기적으로 들고 가려 기다리기만 한다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뭐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주가가 다 오를 거였으면 지금 손실보고 있는 주주분들 절대 없었을 거다 제가 밥 먹듯이 말씀드렸죠 제 라이브 그리고 제 텔레그램에 계신 우리 주주분들 또한 제가 공유해드리는 제 투자 성향 아시게 되면 이 텔레그램에 계시는 우리 주주분들처럼 그리고 저랑 소통하고 계신 우리 주주분들처럼 지금 현재 0이면 0 그리고 지금의 이 손실 지금의 이 파동에도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투자를 할 수가 있다 라는 건데 이 노하우가 뭐냐면요 주주님들 자 내 자금이 지금 다 종목에 물려 있어서 50만원에서 100만원밖에 없다 라고 하더라도 어떤 제대로 된 정보가 있는 종목이고 단기적인 종목 하나 잘 선별해서 매수를 하게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자 이 정보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 뭐예요? 자금이 넉넉치 못하니까 우리는 무조건 수익이 나야 되고 단기적이어야 되는 이유는 또 뭐예요? 우리에게 시간은 정해져 있고 우리가 매수해야 되는 타점도 정해져 있으니 이 타점까지 자금을 늘려놓고 바로 추가 매수를 해야 하기 위함이겠죠 자 애초에 종목 3개를 놓고 봤을 때 각각 30%씩 수익이 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계산하기 편하게 제가 100만원으로 진입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100만원으로 진입해서 수익 보고 매도하면 얼마예요? 130만원이죠 130만원에서 진입하고 30% 수익 보고 나오면 얼마예요? 170만원입니다 170만원으로 30% 수익 보고 매도하면 얼마예요? 220만원이죠 자 100만원으로 진입하는 거와 220만원으로 진입하는 거와 어때요? 천차만별입니다 이게 진짜 자금 늘리기고 복리식 매매 표본 아닌가요? 주주님들 자 정확히 저는 장사꾼이 아니니까 우리 주주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자면 자 주주분들께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이렇게 의문이 드실 수도 있어요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해?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저한테 처음 연락주신 주주분들께서는 저에게 실제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진짜 가능하냐 그게 말이 되냐 어떻게 되냐 라고들 말씀을 하시던데 저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확히 말씀드리는데 우리 주주분들께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을요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게끔 바로 바꿔드리겠습니다 라는 거짓말 못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불가능해서 가능이라는 단계에 걸쳐진 확신 자 적어도 이 확신은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저 말씀 더 안 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제 개인 연락처고요 돈 안 드는 문자 주셔서 제가 주주분들께 어떻게 도움을 드리고 어떻게 수익을 보여드리는지 직접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수익 창출하는 부분 0.01도 없고 그저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도움드리는 유튜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분들께서 먼저 용기를 내셔야 지금 이 상황에서 뭐라도 바꿀 수 있는 거고 그 선택은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주주분들께서 하시는 겁니다 자 정확히 럭키 세븐 남겨주시면 제가 유튜브로서 선의 베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문자로 입장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입장 링크 공유해드리니까요 입장 후에 이런 정보들과 라이브 시청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이런 모든 부분들 제가 유튜브를 안 하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 주주분들과 소통을 안 하게 되는 그날까지 같이 성공하는 투자 할 수 있게끔 제가 도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 시청하고 계신 우리 주주분들 그리고 저랑 소통하고 계신 우리 주주분들 만큼은 항상 마이너스에서 0 0에서 플러스 손실나도 맨징할 수 있고 맨징하면 수익 볼 수밖에 없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투자 성투 하시길 바라겠고요 이 성공 투자가 마지막 목적지다 라고 한다며 이 길을 삥 둘러서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곧장 가실 수밖에 없게끔 제가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면서 우리 주주분들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요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우리 주주분들 외출하실 때 항상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고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요점만 찍어 보다 빠른 정보로 전달드리는 여의도 박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